재석이 형님 보고 또 오래간만에 인사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일단 미션 끝나고 인사하면 될 겁니다 선 미션 후 인사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 이거구나 당신은 첫 번 비밀리의 007 가방을 사물함으로 운반하시오 그곳에서 비밀번호를 찾아 가방 안 호루라기를 불면 2점 획득 일단 위장은 하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5분밖에 안 돼요? 총 미션이 8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잠깐만 그러면 저 죄송한데 우리 사실 그 전 프로에서 같이 저기 우리 친분이 좀 있으니까 저기 좀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잠바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점퍼만? 형, 이게 협찬이니까 이거 잘 입어주셔야 돼요 어디 막 부딪히고 엉망쳐서 자, 가방을 제가 매듭니다 드려도 될까요? 가방 뭐 중이에요? 한 번 물러내주세요 어, 가방을 가방 아 무겁네, 이거 좀 빼야겠다 너무 무거운데? 이거, 이거 들고 촬영하시는 거예요? 1박 1때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방... 네? 아니, 여기 외박 프로그램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구나 잠시만, 어딘가요? 자, 여기 스타트 라인 어디시죠? 여기예요? 길거리가 스타트예요? 7분이면 2명이더라고 7분이면 2명이더라고 7분이면 2명이더라고 7분이면 2명이더라고 7분이면 2명이더라고 아까 여기 막상태가 안 돼 왜 이렇게 막상태가 안 돼? 왜 이렇게 막상태가 있을 것 같은데 야, 드린!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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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 여기 거리 차요! godz 아, 깰리 차요? 네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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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붙여놨어요! 왜 이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끝났어! 30초만에! 끝났어? 아 남주 어떻게 열봤어요? 난 맞지 알아보겠어! 아 아깝다! 근데 여기 관장동구 같은 건 없으세요? 네 한 번 불러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헬멧투 네네네네 네네네 요거 이렇게 좀 사모..사원처럼 어 이거 여기 있구나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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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요렇게 할게요 저 헬멧을 써봐도 될까요? 아 여기 스티커치 테이프로 수선해가지고 못 알아보세요 못 알아보세요 못 알아보세요 못 알아보세요 모르겠지? 진짜 모르겠지? 손짱도 있으세요? 진짜지? 예예예 오 그런 종이요 오 그거 박스 좀 박스 좀 아 이거 비츠 네? 네? 아니요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자 이거 멤버들이 봐야지 좀 안심을 하니까 제가 이거 멤버들한테 힌트 주는 거예요 웬딩명 경남역 지경 한 번은 전원 다 실패했대요? 전원 다 실패했대요? 아 욕심난다 아니 이거 안 불렀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다른 멤버들은 다른 축으로 다른 축으로 그러니까 전원 다 실패했대요 지금 예정 아 긴장감 있는 음악이 갑자기 오게 나와주네 하필 동방직 캐치미 아니에요? 캐치미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튼 거예요? 여주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아 씨 불길한 진전이에요 이거 두 명 동무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변화원 쪽도 변화기 어딨어? 아, 여기서. 아, 여, 여, 여. 됐어요, 됐어요. 완벽해, 완벽해. 진짜 이러고도 잡으면요. 형, 제가 포기할게요. 진짜 인정. 아, 여, 여.